비타민 A의 황제라고도 불리며 아삭하고 단맛이 특징인 당근은 각종 비타민과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의 성분이 풍부해서 슈퍼푸드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당근도 제대로 드셔야지 잘 못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당근 효능과 간단한 레시피 그리고 당근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궁합음식과 독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궁합음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파워TV 신빈식 박사입니다.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받길 원하신다면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슈퍼푸드로도 알려진 주홍빛 색을 가진 당근은 식재료로서 다양한 쓰임새는 물론 캐릭터로도 활용될 정도로 친숙한 채소입니다. 특유의 향과 색으로 널리 활용되는 당근은 최근에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개그맨 신봉선씨가 11kg 감량의 당근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럼 먼저 당근의 효능 3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항암효과입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항산화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그리고 리코펜은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당근을 섭취할 경우 특정 유형의 폐암, 대장암, 그리고 전립선암과 같은 특정 유형의 안발생 위험률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시력개선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듯이 당근은 시력건강개선에 탁월한 음식입니다. 당근이 시력건강개선에 좋은 이유는 당근에 포함된 바로 베타카로틴 때문인데,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됩니다. 바로 이 비타민A가 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야간시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 외에도 당근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중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눈의 황반변성 같은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세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 포함된 비타민A와 비타민C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전반적인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A는 피부와 점막을 건강하게 하여 외부 병원체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비타민C는 면역체계의 기능을 지원하고 상처치유를 촉진하며 항산화제로 작용합니다. 시력건강개선과 더불어 면역력 강화에 항암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당근은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음식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당근도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우리 몸에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당근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궁합음식 3가지와 보약과 같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음식 3가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근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궁합음식 첫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무는 우리 식탁에서 없어서는 안될 고마운 음식인데요. 식재료서의 효능뿐 아니라 우리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속에 있는 황화암물과 플라보노이드는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자유라디컬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무도 당근과 함께 먹을 경우 가스 생성이 증가되어 소화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무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제 성분이 있어서 소화를 촉진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근과 함께 먹었을 때는 오히려 소화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두 식품이 소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당근과 무는 함께 드시지 말고 따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궁합음식 두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 이유는 당근에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c 때문인데요. 당근에는 높은 수준의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으며 이러한 당근을 우유와 함께 섭취할 경우 비타민 c가 우유의 미네랄과 반응하여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칼슘과 비타민 c가 결합하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칼슘의 원활한 흡수를 원하시는 경우 우유와 당근을 동시에 섭취하는 것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칼슘 섭취가 필요한 성장기 아이들에게 우유와 당근을 동시에 먹게 할 경우 오히려 칼슘 흡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시간 간격을 두고 먹도록 해주세요. 당근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도 있는 최악의 궁합 세번째는 바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드시는 것입니다. 당근은 몸에 참 좋은 보약이지만 적정량 이상으로 먹을 경우 옥살산 과다로 인해 신장결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결석은 신장 내에 형성되는 단단한 물질의 덩어리로 등이나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일으키며 엄청난 통증을 느끼게 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당근에 들어있는 옥살산을 과도하게 먹을 경우 신장결석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근을 과하게 드실 경우 소변 내 옥살산 농도가 증가하고 소변 내에서 옥살산과 칼슘이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를 형성하는데요. 바로 이 칼슘 옥살레이트가 신장결석의 주요 원인입니다. 따라서 당근은 우리 몸에 정말 좋은 보약이지만 신장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량을 섭취해야 합니다. 평소에 옥살산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드시거나 특히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당근 드실 때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당근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보약 같은 궁합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궁합음식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사과가 상큼한 맛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당근 특유의 향을 잡아주고 당근의 건강상 이점을 더욱 높여줍니다. 미국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사과의 페르세틴, 칼륨 등의 성분은 각종 대기오염 물질과 흡연 등으로부터 폐를 보호하여 폐암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고혈압과 뇌졸증 예방 등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버드 위대에 따르면 9만 명이 성인을 대상으로 8년간 연구한 결과 일주일에 5번 이상 당근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뇌졸증과 같은 혈관질환 발병 위험도가 70%가 더 낮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당근과 사과를 같이 먹는다면 각각의 유효성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그 효능을 더욱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주스로 드시면 좋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과 당근 주스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당근 1개와 사과 1개, 물 1컵 그리고 올리브유 1큰술입니다. 당근과 사과는 껍질에 좋은 효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 껍질을 함께 드시면 좋은데요. 농약이 걱정된다면 물 1리터에 밀가루를 1스푼을 풀어 밀가루 물로 세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국립농산물검사소의 연구에 따르면 밀가루물 세척법이 잔류농약 제거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고 밝혔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척이 끝난 사과와 당근은 갈기 편하게 작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건강 꿀팁 하나. 당근은 익혔을 때 더 효능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당근을 익히면 섬유 조직이 연해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베타카로틴의 흡수율도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당근 주스를 만들 때도 익혀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엇갈려 썰기로 좀 넓게 썰어서 끓는 물에 넣어 약 5분 정도 익혀주면 되는데요. 기호에 따라 당근을 쪄서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익힌 당근은 식힌 후 잘라놓은 사과와 함께 믹서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물 한 컵과 올리브유 한 투술도 같이 넣어줍니다. 올리브유를 넣으면 당근을 볶지 않아도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지용성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 건강상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스를 갈 때 물의 양을 조절해서 편하게 농도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분 이상 충분히 갈아주면 우리 몸의 건강을 지켜주는 부드럽고 달콤한 사과 당근 주스 완성입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궁합음식 두 번째는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아보카도는 특별한 맛이 없기에 호불호가 갈리는 과일인데요. 이 아보카도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이 풍부하고 건강한 지방,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과일로 알려져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근과 함께 역시 미국 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선정된 아보카도와 당근의 조합은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당근에 포함된 베타카로틴 덕분입니다. 당근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지용성 비타민이라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특히 건강한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와 함께 당근을 먹으면 베타카로틴의 흡수를 증진시킬 수 있어 이러한 조합은 당근의 영양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며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좋다고 하니 당근과 아보카도는 환상의 궁합음식이 되는 것이랍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보약되는 궁합음식 세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 역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시금치는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 각종 영양성분이 다량 함유된 녹황색 채소로 성장기 아이들, 여성과 임산부, 노인 등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식재료이죠. 이 시금치를 당근과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영양소 흡수를 촉진하고 보완해준다고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돕고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함께 면역체계를 강화하며 눈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눈 건강을 위해 당근을 드시는 분들은 시금치도 함께 갈아 넣어 마시면 효과가 더 좋겠지요? 슈퍼푸드를 슈퍼푸드와 함께 드시게 되니 더블 슈퍼푸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몸에 좋은 당근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당근의 효능에는 항암효과, 시력개선 그리고 면역기능 강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근과 함께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 최악의 궁합음식으로는 무, 우유, 그리고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드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당근과 함께 드시면 보약처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궁합음식으로는 사과, 아보카도, 그리고 시금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건강에 좋은 당근,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드시고 건강을 챙기세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마인드파워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